저 아새끼리 무수기라니? 어째 조선인이 미군 군복을 입고 서 있는가 말이? 저 아새끼리 미국 분이신데 조선 말이 유창합니다, 나으리. 이 집을 둘러보는 것만큼은 이 집을 둘러보는 것만큼은 이 집을 둘러보는 것만큼은 이 집을 둘러서 이 집을 둘러보는 것만큼은 이 집을 둘러서 그리고 이 집을 둘러서 뭐하는거에요? 진짜 열부 터지네? 헤이 미스터! 그냥 조선 말해! 당신 잉글리시 개똥이야! 이... 이 갈란 새끼 무수기라니? 사인 here and here, done, okay? 미친 애미나, 돈 받고 싶거들랑 아가리 다치라! 빨리 사인해! 영감탱 이사름 귀창개야네 진짜! 이 애미나 죽고 싶어 환장을 했지. 길태어나도 내 하락을 했다. 아가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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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고 있다던가 찾았어? 집이 이리 크니 같이 찾으시겠습니까? 나으리 여기에 있어? 없지 싶긴 한데 혼자 찾겠다더니 하나보단 둘이 낫지 않겠나 싶어서 나중에 다시 하나가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럴 걸 뭐하러 무엇보다 난 그게 뭐든 찾을 생각이 없어서 애쓰지 마시고 적당히 둘러보다가 가십시오 잊었듯 뒤졌는데 이 집엔 없습니다 나으리 소원에 대해 김우이송트의 유무노가 이마그로우린이 두 모테이리소 선약이 있는 걸 잊었습니다 어미 몸조심하십시오 나으리 매번 흐린 내 몸 걱정을 해 주시고 하 미워야 하는데 맘에 들어 큰일이네 애쓰지 말랬는데 꽤 오래 둘러보다 오신 모양입니다. 선혁 역시 나였어? 오늘이요? 내 방 오늘 뒤지시는가 해서 그럼 빚 해드릴 테니 편히 하라고 배려는 감사하지만 오늘도 아닙니다 나으리 304호 아니시오? 오늘은 동무분이랑 같이 계시는 분이요 반갑소 김희성이요 304호 옆방에 목소 음... 일본분이신가?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. 인사해 애신혜기 씨의 정혼자 나으리셔 조선에선 이렇게 소개하는 게 편하더이다 그나저나 일전에 보니 내 정혼자를 공사관에 오라 가라 하던데 대체 무슨 일이요? 허리에 찬 것들 꺼내실 요량이면 나가서 해주시겠어요? 둘 사이가 좀 그런 거요? 그렇다고 동무들끼리 다투는 일에 무기를 들었어야 되겠소 그러지 말고 일이 만난 것도 인연이니 셋이서 술이 난 줄 싫어 하면서 아... 마음도 좀 푸시고 내가 오늘 술을 마시면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아서 아... 툴인가? 아... 툴인가?